It's a feeling I can't ignore it comes knocking on my door and I'm ready, I'm ready, I'm coming When those bad thoughts find their way I'ma slam the door and say I'm not here to play 안녕하세요. 메이크업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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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찍는데 오늘은 제가 러블리 토끼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또 이렇게 어머님 댁에 와있고 제가 어머님 댁에서 메이크업을 찍으면 메이크업이 진짜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저에게 허락된 곳은 방 안이었는데 제가 마음대로 지금 거실에 나와서 찍고 있어요. 일단 피부 메이크업부터 바로 해줄 건데 헤라 스킨 라디언트 글로우 쿠션 17C1 이 컬러로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해가 지고 있기도 하고 자연광이어서 색감이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양해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또 헤라 이 쿠션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피부가 엄청 좀 뽀얗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좀 러블리한 그런 토끼상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컬러도 컬러인데 이게 피부 표현을 되게 세미매트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한 겹 얹어주고 저는 새로운 쿠션을 많이 도전을 해보는 편인데 정착을 또 잘 못해요. 그래서 진짜 쓰는 것들만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또 제가 많이 애정하는 쿠션이 이 헤라 쿠션이에요. 그리고 또 렌즈도 약간 러블리한 느낌으로 핑크톤으로 메이크업 할 거니까 이렇게 핑크렌즈 끼고 왔어요. 여기 밑바탕 작업으로 이 라네즈 23호 쿠션. 네오 쿠션이거든요. 이게 23호인데 저한테 완전 쉐이딩 컬러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잘못 구매해가지고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렇게 쉐이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약간 이렇게 턱에 트러블이 얼굴 외곽에 이렇게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쉐이딩으로 써주니까 이게 커버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이게 그냥 쉐이딩을 하면 잘못하면 뭉칠 때가 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안 뭉치고 약간 진짜 쉐이딩 효과가 빡 올라와가지고 얼굴이 엄청 작아 보여요. 얼굴 안쪽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아주 빠르게 샤샤샥 넘어가 줄 건데 이제 파우더를 해줄 거예요. 3CE 메이크업 픽스 파우더. 얘가 클리어 라이트 컬러거든요. 근데 이 컬러가 엄청 뽀용뽀용한 컬러예요. 그래가지고 딱 얼굴에 발랐을 때 이 모공과 요철을 한 번에 메꿔주면서 피부톤 자체가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파우더거든요. 이 볼 중앙 부분이랑 얼굴 약간 이런 중앙 부분을 조금 눌러줄게요. 쉐이딩은 에뛰드 그림자 쉐이딩 1호 재창조 이거를 사용을 해줄게요. 음영감을 잘 표현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브러쉬가 넓적하면서도 조금 단단한 그런 브러쉬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일단 여기에 음영 잡아주고 여기 코 부분을 끝에를 좀 이렇게 강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옆 부분은 살짝 남은 양으로만 이렇게 쓸어서 해주고 제일 중요한 거 조금 진한 컬러를 묻혀가지고 이 부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줄 거예요. 인중 부분을 이렇게 이어서 그리고 입술도 턱 튀어나오게 해주고 입꼬리도 음영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이 토끼상 메이크업. 왜냐면 제가 토끼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끼상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음영만 이렇게 잘해줘도 토끼상처럼 좀 보이거든요. 지금 조금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쉐이딩 해줬으면 아까 전에 턱 쉐이딩을 쿠션으로 해줬지만 한 번 더 묻혀가지고 파우더로 덮어주는 것처럼 한 번 더 이렇게 쉐이딩을 해줄게요. 얼굴이 더 얄쌍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스틱 컨실러를 가지고 왔었었는데 못 갖고 와서 이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이걸로 이 코 주변에 약간 색소침착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살짝 가려줄게요. 근데 그 더샘 컨실러가 매트한 컨실러라서 커버가 더 잘 되기는 하는데 얘도 커버력이 정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할 부분들을 살짝 커버를 해줍니다. 이렇게. 살짝만 눌러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눈썹을 그려줄 건데 제가 또 눈썹이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딱 맞는 아이브로우를 찾았어요. 이 베네피트 브로우 마이브로우 펜슬 2호 이게 딱 제 모발 컬러랑 완전 딱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눈썹을 또 호다닥 그려줄 건데 또 눈썹에 딱히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포인트가 있다면 토끼상의 이목구비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눈썹을 막 진하게 그려주진 않을 거예요. 그냥 내 눈썹이 원래 나 있는 것처럼 이 정도로 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약간 포인트가 있다면 눈썹을 앞머리 부분을 너무 앞으로 안 가지고 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눈썹의 앞머리의 위치에서도 약간 인상이 조금 바뀌거든요. 그래서 얘로는 앞머리로 안 가지고 오고 그냥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는 정도로만 그리고 이제 섀도우를 본격적으로 해줄 건데 원래 약간 좀 웜한 느낌의 메이크업만 했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제가 아주 이 핑크핑크한 이 팔레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릴리바이레드 무드 키보드 4호 쿨 멤버십 약간 쿨한 느낌의 핑크톤 그런 느낌의 팔레트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핑키핑키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 거여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요거스트로벨이라는 컬러가 있는데 완전 살짝의 핑크끼가 들어간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바로 눈에 베이스를 깔아주고 약간 토끼상 하면 아이라인을 진짜 거의 안 빼고 이 눈이 약간 위쪽으로 좀 뽀용하고 큰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눈 위쪽을 최대한 밝혀줄 거예요. 이 뒤쪽은 음영 들어가 줄 거고 앞쪽도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그 바로 옆에 있는 이프유핑크 이걸로 눈두덩이 전체에 깔아줄게요. 약간 꼬리 쪽으로 빠지지 않고 위쪽으로 좀 쌓아서 눈두덩이에 이런 핑크 포인트가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깔아줄게요. 약간 이 무드 키보드 팔레트 라인이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색이 엄청 진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레이어링이 차곡차곡 돼가지고 되게 맑고 좀 뽀송하게 올라가는 타입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팔레트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팔레트를 딱 썼을 때 실패할 확률도 좀 적거든요. 그 옆에 있는 이 히티바이올렛을 손가락에 묻혀서 써줄게요. 눈두덩이에 폭 찍어줍니다. 이제 음영을 먼저 줄 건데 음영은 포그브라운 이걸로 음영을 줄 거예요. 쌍꺼풀 라인을 좀 도톰하게 쌍꺼풀 라인을 이렇게 도톰하게 한 번 해주고 나서 이 눈 점막 부분을 이어서 채워줄게요. 이게 점막 부분이랑 이 쌍꺼풀 라인에 음영을 주고 안 주고 차이가 진짜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눈매를 또렷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리고 쌍꺼풀 뒤쪽을 살짝 막아줄게요. 그렇게 하고 언더를 이제 채워줄 건데 이 같은 음영 컬러로 아주 살짝만 채워줄 거예요. 왜냐면 다른 컬러로 한 번 더 그림자를 줄 거여서 이렇게까지만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얇은 브러쉬에 그 바로 옆에 있는 되게 모브 컬러 이게 있어요. 모브 톤에 톤 다운된 그런 느낌의 컬러로 눈을 뜬 채로 이 눈 언더에 음영을 줄 거예요. 눈매가 이렇게 밑으로 좀 트여보이게 이렇게 해주고 눈을 위로 크게 떠서 눈 앞에 점막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라인도 이걸로 끝낼 건데 아이라인은 여기 다크초코 점막부터 꼬리를 이렇게 툭 떨어지게 뺄 거예요. 이 정도로만 그 다음에 이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언더 아이 듀얼 펜슬 라이너 스파클 볼륨 이걸로 약간 내가 원래 만들던 애교살보다 조금 더 밑쪽으로 칠해줄게요. 중안부가 좀 짧아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컨실러 펜슬 있잖아요. 이걸로 눈의 언더 부분을 조금 일자로 잡아주면서 눈매가 살짝 일자로 떨어질 수 있게끔 해줄 겁니다. 이 포커스 온 미 눈두덩이 전체에 샥 이렇게 해주고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브라운 컬러 이걸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지금 속눈썹을 원래 펌을 했었는데 한 지 꽤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때가 다 되어가요. 지금 뿌리가 자라가지고 속눈썹이 꺾이고 있어. 이렇게 브라운 컬러 속눈썹을 써가지고 눈이 동그랗게 강조되어 보일 수 있게? 근데 조금 너무 과하지 않게 마스카라를 해주고 속눈썹을 포인트로 몇 가닥만 붙여줄 거예요. 셀프 천사. 브라운 트윙클 A형이고 얘는 8, 9, 10mm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이 10mm짜리로 그냥 한 3, 4가닥 정도만 붙여줄 거예요. 여기서도 포인트가 굳이 있다면 눈 전체적으로 길어지게끔 붙여주는 게 아니라 눈이 위쪽으로 뿅뿅뿅 올라와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 앞쪽이 조금 허전하거든요. 여기에 팔밀짜리 하나만 딱 더 붙여줄게요. 이렇게. 이게 손에 익으면 진짜 빨리 되는데 손에 안 익으면 단순노동처럼 이것만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아직 손에 덜 익어가지고 그래도 좀 해버릇하니까 확실히 빨라지긴 하더라고요. 연습 많이 살 길이에요. 정말 처음부터 얘를 잘 붙일 순 없고 그래도 얘가 비교적 좀 붙이기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점막에 콕콕콕 찍는 속눈썹보다는 확실히 얘가 좀 쉬워요. 속눈썹을 붙여줬으면 어뮤즈의 립스머저 이거 복숭아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건데 이걸로는 눈 밑에 있잖아요. 애교살 바로 위에 있는 이 점막이랑 이렇게 만들어주고 눈시울이 붉은 것처럼 이렇게 해주고 입술에도 입술도 토끼상 느낌으로 입걸이를 살짝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엄청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전에 이제 블러셔 퓌의 블러셔 멜로우 이 선샤인 구아바 이거는 독특한 제형의 좀 크림치크인데 이렇게 좀 퍼프를 이용해서 바르는 블러셔예요. 근데 얘가 진짜 독특한 게 좀 파우더 처리한 피부 위에도 바를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예뻐요. 표현이 진짜 예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넓은 쪽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눈 밑쪽으로 발라줄까요? 이게 발색도 진짜 잘 돼가지고 예쁘죠? 약간 이렇게 바르니까 좀 퇴폐적인 느낌도 나고 몽환적인 느낌도 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지게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게 한쪽에 뭉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걸로 이렇게 입술 내각도 릴리바이레드의 스테리아이즈 나인투나인 젤 아이라이너 이번에 시딩 받을 때 들어있던 건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조금 더 눈 밑이 트여 보일 수 있게 딱 이 중앙에만 발라줄게요. 너무 앞으로 가지도 않고 딱 중앙에만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쉐이딩 브러쉬를 묻혀주고 이걸로 한 번 더 이 입술 라인을 조금 강조를 해줄게요. 여기 코 부분이 중요해. 이쪽 코도 한 번 더 강조해주고 토끼 같아.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밤 핑크빛 영화제 이걸로 일단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 건데 얘는 약간 립밤 같은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근데 엄청 진짜 발색이 진짜 잘 되고 제가 써봤던 이런 밤 형태의 틴트 중에서 가장 안 물러지고 되게 발색이 잘 되면서 지속력이 좋은 그런 밤이에요. 왜냐면 제가 다른 약간 글로시한 밤들을 써봤는데 너무 뭉개지는 느낌이 싫어가지고 입술에 막 못 바르겠더라고요. 근데 얘는 진짜 글로시한 느낌도 나면서 발색이 좀 균일하게 잘 되는? 이게 립밤인 것 같은데 약간 글로시 틴트 같은 느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 발라주고 조금 더 진한 느낌의 이 틴트로 얘는 어뮤즈 이번에 새로 나온 틴트거든요. 진짜 귀엽죠? 이거 제가 너무 써보고 싶었던 틴트인데 어뮤즈 젤 핏 틴트 장미우유 4호 이거가 지금 제가 바른 것보다 톤은 비슷한데 조금 더 진한 컬러감 그래서 얘로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딱 이 느낌으로 음영감이 들어가게? 그래서 응카응카 하지않아 하느라 발라주면 됩니다. 하이라이터는 아주 아주 초라한 저의 사킷과 개발 중인 이 블러셔의 샘플 이게 하이라이터가 제가 써본 것 중에서 제일 발색이 좀 자연스럽고 진짜 내 콧대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돼서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써요. 콧대가 진짜 살아나요. 보세요. 이렇게 끝에 콧망울 쪽에 너무 예쁜데?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 저는 이제 스타일링하고 옷까지 입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옷을 입어줬고 약간 이런 귀여운 헤어핀이랑 약간 토끼 같은 느낌? 옷도 이렇게 입어줬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시어머니 앞에서 야시꾸리하게 입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완성해줬으니까 이제 메이크업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안녕!